여기다 숙면파인데? 숙면파 주제님 반대로 얘기하는거지 상관이야 숙면이랑 윤기여 석진이여 여기야 여기 또 시끄러운거 아니야? 아 시끄럽죠 너무 좋네 뭐야 엄청 좋은데? 이리로 들어가 나 여기 하나 있다는데 어디있을래? 자 뭐 위험할거 같은데? 너의 몸은 백만물짜리 몸 어디있을거야? 2층 쓰고싶은 사람 방귀? 형이랑 같이 가운데로 가 오케이 여기인거 같은데? 내가 여긴가? 왜? 벌레있어 아 나왔던데? 야 야 복용만 하자 2층에 밤에는 있으니까 저기 혼자 따로 쓰는게 어때? 내가 하고싶은데 한단 응 그러면은 잘자 위선이 좋아 진거 가위가위 보 아 가위가위 보 아 감사합니다 해외 은근 음 아 아 아 아 아 가 뺐다 올라가 으 으 으 여기요 요 뭐 아 뭔데 이거예요 응 80 이상이 되야돼 아 안되면 지인거 가잉가잉 형 씨 형 뭐를 해야지? 저기도요? 기회로 좀 내가 이미지 탈피를 좀 해볼까? 저랑 할 수 있어 조민 해봅시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저 안 도와줄 거에요 야 놓치면 알지? 놓치면 진짜 큰일난다 진짜 너무 멋있잖아 밥 먹으러 갑시다 먹고 싶어? 고마워 시원하다 아우야 안됐어 이거 편하니까 형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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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잘했어 유닛 살벌하다 화이트 가으면 어떡해 깜짝이는 시간 옳지 아이씨 아 똥이 뭐해 아 이만큼 땅샀어 똥이 형 아이씨 계산 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